수능화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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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에서 예비수험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다른 과목은 이번에 어렵게 나왔었는데 어렵게 나온 과목도 있었는데 화학1은 뭐 매우 어렵진 않았어요 정답률이 평상시에서 조금 낮은 건 컷도 조금 낮은데 그 이유는 아마 18번 때문이에요 19번과 20번이 킬러인데 킬러는 오히려 좀 무난했는데 18번 2점짜리 치고는 너무 과한 문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걸 먼저 풀었으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뒤에서 데미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열의 출입와 관련된 여러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시 연소될 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라 할 때 열을 방출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문제 푸는데 5초입니다. 그죠? 다음 2번 다음 일상에서 이용되는 물질에 대한 재료다. 매번 나오는 놈이거든 이런 건 자 아세트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에탄올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액성이거든. 수용액 상태에서 액성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아세트산을 어디다 쓰죠 여러분? 식초의 성분이잖아. 이름에 써있거든. 아세트산 따라서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이고요. 암모니아는 이것도 알아두긴 해야 돼요. OH가 없어.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물에 녹았을 때는 염기성이 되는 물질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 이런 거 조심해야죠. OH가 잇따라 여기다 염기를 하면 안 되지. 알코올이거든.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OH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물에 녹아서 중성이야. 오케이? 우리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억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암모니아는 탄소화물이네. 탄소화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 탄소가 없거든. 이제 반대로 묻죠. 불안하면. 그럼 아세트산은 탄소화물인가요? 그렇지.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얘네도 탄소가 중심원자인. 맞습니다. 그럼 니을은 틀리는 거고 다음 티긋 의료용 소독제로 에탄올 쓸 수 있지요. 그렇죠. 에탄올은 쓸 수 있지만 메탄올은 쓸 수 없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너무 너무하죠. 이거 문제 너무 쉬워. 다음은 금속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고체 금속은 전기 통한단 말이야. 자 이때 탐구 과정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금속 찾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비금속 지우면 되겠죠. 아니면 금속을 고르거나 자 금속 1번에서 이산화탄소는 비금속입니다. 불이 금속이고요. 1번 안되겠네. 자 둘 다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2번이 답이네. 3번 얘 때문에 안되는 거고요. 4번 이온계란물질은 여기서 금속은 전기 통한다는 건 금속 계란물질 순수한 금속을 말하는 거야.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온계란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잖아. 따라서 안되는 거예요. 얘도 안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인 거죠. 됐나요?